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유수연 강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열린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예배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죠?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의인이란 10편 37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행하는 바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똑똑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나비가 내 밭에 날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밭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꽃을 심어 놓으면 자연스레 나비가 날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두면 무엇이 모여들까요? 자연스레 파리가 모여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고자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곧 구원과 천국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 그분들께서 허락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관원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관원이라면 교단 내에서 큰 직분을 가진 자인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본대로 천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할 수 없습니까?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거듭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 라는 말은요. 거듭, 다시 라는 말입니다. 난다, 태어나다. 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참 이상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아야 된다? 라고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구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거듭났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40년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방탕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났어? 말하기도 하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김집사님께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할 때 야, 김집사님 거듭나셨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우리의 육체를 깨끗이 씻어야 물로 깨끗이 씻어야 천국 가는 거라면 씻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육적인 물도 나오지만 영적인 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물은 영적인 물이거든요. 이 영적 물이 무엇인지 신명기서 32장 2절을 같이 펼쳐보도록 할까요? 나의 교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안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교우는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안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암호수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암호수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 물이 없는 기가리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암호수에서도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영적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장면이 또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었죠 그 이후에 이방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통치했던 아수르라는 민족은 혼합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서 혈통이 섞였는데요 이 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 곁에 앉으셨던 상황입니다 이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나를 상종합니까? 라고 답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갈 때 돈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구원과 천국은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다시 가서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곧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하는 건데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입장 바꿔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또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두 사람 앞에는 육적인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달랐죠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적인 물을 주시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 곧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영적인 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깨끗이 씻는 것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깨끗이 씻는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삶을 얻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세례가 과연 올바른 세례일까요 이마에 물을 묻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방법처럼 물 가운데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것 침례의 방법일까요 세례의 방법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교단과 교파가 갈려졌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세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진정한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일러준 말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세례는 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는 곧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세례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뿐만이 아니라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할 때도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직접 제 발을 씻겨주시고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성도인 저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를 씻겨주시는 것 같아 매우 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인체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일 텐데 그곳을 내어주면서 손까지 내어주면서 저를 닦아주시는 모습이 죄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을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죠 정말 이해가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스승 되신 분이 제자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다니요 황송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제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하시다 라고 하시죠 그럼 베드로는 발 이외에 온몸은 뭐하다는 겁니까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육적인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씻겨주시고자 했던 겁니까 영혼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으니 영혼이 깨끗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죠 바로 발입니다 이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 날마다 고쳐나가야 되는 것 곧 우리의 인성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본능 나의 감정 나의 생각까지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족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셨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감정 본능 욕심을 쫓아가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곧 오늘 상고한 표현으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시고 또 내가 하는 말과 감정 행동까지라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가득히 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 소중한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려오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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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